오늘 한콩이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케미칼이고요. 평 단가는 22만 3천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입성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도가가 궁금하다 남겨주셨는데 오늘 입성을 한 거면 그래도 정말 괜찮은 구간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물론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22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전고점을 뚫고 24만 3천 5백원의 최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박채권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케미칼 제가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2만 3천원에 15%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께서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포스코케미칼이 현재 오늘 4% 빠진 가격이 22만 1천 5백원이에요. 이분께서 22만 3천원에 샀으면 사실은 어제 샀던 오늘 샀을 거 아니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컸잖아요.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의 40조 공급 계약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거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식을 고점에서 사게 되면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2차전지 특히나 양극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포스코케미칼이나 또는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또는 셀업체들 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응극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테슬라와 국내 2차 전지주의 상관관계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테슬라의 기준점을 200달러로 보세요. 한 주당 가격을 200달러로 보세요. 테슬라랑 200달러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어젯밤에 간밤에 5.6% 하락이 나왔죠. 지금 202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180달러로 내려오게 되면 조정을 세게 받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50달러가 내려오면 최근에 올라간 거 싹 까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2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80달러로 내려오게 되면 조정을 세게 받는 거고요. 테슬라 주가가 150달러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올랐던 2차 전지 양극재 주가 그대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갔을 경우입니다. 제가 위로 220달러가 갔을 경우 그 다음 위로 250달러 갔을 경우 다 다르죠. 22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또 한 번의 랠리가 나올 겁니다. 250달러가 넘어가면 달력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200달러를 딱 중앙에 놓고 아래쪽으로 180은 강한 하락 150은 이때까지 상승한 다 그대로 다시 토해내는 구간 220달러 넘어가게 되면 또 한 번의 랠리 250달러 넘어가면 또 한 번의 랠리 이게 나와 있는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은 미안하지만 2차 전지주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테슬라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혼자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 테슬라가 2차 전지에 차지하는 심리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잘 보고 2차 전지를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테슬라 주가가 강하게 달력이 나오려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2020년도에 배터리 대입 때 어떤 이야기 해드렸습니까 테슬라가 3,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정도 되는 전기차를 만들어 내겠다. 그러면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왜냐 시장 점유율을 휩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케미칼 주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당분간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여전히.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보니까 21입행선 있잖아요. 오늘 21입행선 21만 8천 원이니까 이까지는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입행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21만 8천 원. 여기까지 하락은 염두로 해두세요. 여기까지 하락은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이 22만 2천 원이니까요. 만약에 21만 8천 원. 21입행선이 깨지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얼마까지 내려올 수도 있냐면 20만 5천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21만 8천 원에 좀 들어가고 20만 5천 원에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21이 무너지면 33일 입행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 다 그렇습니다. 포스코케미칼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는요. 먹을 수 있는 공사결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2차 전지주는 시장의 주도주니까 빠져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심적이다. 왜냐하면 주도주니까 좀 빠지면 다시 또 반등을 줄 때 빠르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는 좀 성급하게 들어갔다. 이 종목은요. 하락을 좀 염두로 해두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은 15%고요. 나중에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얼마 정도에 들어가시면 되냐면 20일 입행선이 깨지게 되면 33일 입행선이 20만 8천 원에 놓여 있으니까요. 20만 8천 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20만 8천 원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 지금 자리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전 고점 돌파 좀 시간이 지나면 전 고점 돌파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좀 단계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BRanha 맥be 감사합니다.